민간사회안전망 대구동구협의회는 지난 21일 아양아트센터 야외광장에서 2017 동구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지역기업과 종교단체, 공공기관, 봉사단체,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했으며, 쌀 2만 2천여 킬로그램과 성금 3천여만 원이 모였습니다. 이번에 모인 쌀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정 1,500세대와 무료급식소에 전달됐으며,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의 긴급구호에 1차로 사용되고, 이밖에도 교복 나눔사업, 폭염 취약계층 선풍기 지원사업, 명절 쌀 나눔과 김장 나눔사업 등 공공복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.